색갈도 잘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당선되셔야겠죠. 그래서 아니 이장도 안되시면 아직 나중일 것 같아요. 안되세요 어머니. 어머님 성성하시며 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나오세요. 와, 맛있는 냄새나요. 와, 맛있는 냄새나요. 된장된 냄새.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이 냄새를 알잖아요. 시골 냄새. 어머님이 우리 역촌마을 노인회장님. 남자리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 맞으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절 받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님 잘 아시겠어요? 우리 이만기. 저는 누군지 알겠지예? 실행 좀 그리네요. 노인회장님을 신임하고 믿고 따르는 주변 주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머님, 이 조끼 하나 입고 다니시면서 기호 입원을 홍보해 주시면 명예기호 입원 선거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되고 아닌데.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냥 입고 계세요. 아니, 마름만 입어보세요 어머님. 마름만 입는디, 마름만 입는디, 쫓겨까지 입을 이유는 없네. 어머님, 중요한 거 보세요. 1번 더 입혀드려. 1번은, 1번 와서 노인회장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갔대요, 지금요. 건배! 어, 늦고 거기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식사했어요? 배가 고파도 그냥 노인회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우리가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된장이나 끓이셔서. 네? 된장이나 끓이셔서. 아, 밥 두신다고? 이게 역촌님의 인식이에요. 아, 밥 두신다고? 야, 밥 두신다고? 약간 김장 끓여서 신뢰가 훨씬 나고.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 이거 별 맛이야. 넘어줘, 넘어줘네. 어, 됐어, 정말. 기름도, 기름도, 기름도. 이거 안 싫어도 되겠네요. 아니, 안 싫어도 되겠네요. 저 한번 더 많이 먹어요. 정말 더 맛있어요. 아침이 쩐져나 보지.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고쳐도 못하지. 아, 진짜 맛있다. 고추장. 맛있어요. 먹고 가니 내가 조금씩 덜어먹는 거라고. 맛있어. 밥도.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먹어도 맛있다, 이거. 먹는다가 따른 건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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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땀이 하나 딱 먹었는데 땀이 확 났었어. 간장 먹었나 봐요. 여기 내가 비벼줄게요. 아니요 비비는 거 아니에요. 될 겁니다. 이거 열면 우리 집에서 걸음 하나 안고 그냥 키운 거예요. 장갑. 우와 뭐 하시나요 비벼드시려고요. 바로 비벼드시게요. 초과기로. 손이 변신이야. 좀 뜨거우시지 않으세요. 후보님 빨리 오셔야지 식사를 시작하죠. 요영아 빨리 와. 맛있지요.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다시 왔다고. 네. 이렇게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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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맘 떨어지는 거 봐. 근데 이게 지금 반찬 다 해주신 거거든요. 여기 계세요. 다른 한계 나라로 갑시다. 어. 아 여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출사하셨어요? 네. 네? 네. 예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기가 좀 좋게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감사합니다.